다이아이 다이아이 올긋? 제가 올할역이에요 나 근데 신대가 없어 물약이 왜 하나도 없냐 일부 떴나? 뭐 나이터 어디가냐 영공단 영신단 뭐 등등 많이 있죠 영신단 영공단 영신단 또 뭐있지? 아 영공단 영신단 밖에 없나보다 영신단에 어 영신단에 어디서 나오지 영신단에? 통해서 나오나? 아 통해서 나오는구나 아직도 없구나 명신단 Rivers 너네 통장 정구우리 벽 등등에도 팔는데 어 파라 파라 이제 통장 tomar 어 kah 와 뭐야 33,000은 뭐야 와 33,000 맞았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남편님 일단은 50%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DTC 리하이 50%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50%까지는 매기지 마요 50%까지는 영물 먹어가지고 그걸로 하는 게 나아요 영물 해가지고 하는 게 나아 그지 매겨서 키울 필요 없어 지금 50%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물은 50%부터 나 아까 누구한테 죽었지? 아니 마일로를 때리냐 자꾸 찍어서 때려야겠다 쟤였던 거 같애 어어 얘가 올근 반 왔지 아까전에 죽으면은 딱 올근이요 아래에 독보연님 추천 감사드립니다 으아아아악 안 돼 아유 애씨 죽었다 이거 어 이거 죽었다 죽었다 뭐야 잠재요? 잠재요? 이건 아니지? 마교 가자 마교 마일로가 마교 간다 야 상관이 없잖아 마일로가 마교를 가든 나는 그냥 그러면은 어어 여기만 잡으면 되잖아 편하게 더 잡으면 되잖아 편하게 더 잡으면 되잖아 간호 죽었나보다 얘 올근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여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여 쪼끔 떨어져요 어 명령물보다는 쪼끔 떨어져 어 이거 막고 있으면 뭐 어쩔건데 형 형 쳐도 돼요 어 쳐도 돼 뭐 이기고 있을 때는 형님 쳐도 돼 그냥 한번 조크 한번 해봤어 형님 가자 맞지 맞지 살아나는 거 맞지 자풍이는 쪼끔 덜 올라요 형 어 자풍이는 면역물먹일 때보다 면역물먹일 때보다 면역물먹여도 살짝 덜 올라 왜냐면은 그 혈기는 명이고 걔는 신이잖아요 살짝 차이 나요 마일로도 참 그런게 얘가 나를 칠게 아니라 그냥 가도 공격하면 되거든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어 쪼끔 어 쪼끔 아야야야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좁게 좀 답답하네 어 게임 플레이가 그죠 형들 난 무시하고 그냥 나가서 집을 킬하면 되거든 신대 뺐네 신대 뺐어 어 신대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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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조! 타닥! 무적 이용하기 금캐리쿠터 노리는거지 뭐 금캐리쿠터 오 뭐야 뭐야 오! 심심해 형 진짜 마일로 포기했다 형 경lag 알았으니ères 나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오오 야야야 그라일뻔 했네 뭐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을 뻔했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애들이 애들이 한대만 넣지면 죽는 데 한대를 더 못 치네 아 한대만 넣지면 죽는 데 치지를 못 해 나 버리는데 그냥 형들 오오오오오 수고하셨습니다